업그레이드 기술업 기술을 업 시키면은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 있겠죠 불법주차단속 이거는 왜 학생이 이거는 저기서 해야죠 공무원이 해야죠 아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니 학교앞에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불법주차단속 주차단속 어떻게 하는거지 단속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가 뜬거 같은데 아까 주차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부셔야 되나 자동차를 부시는건 골프클럽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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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주차단속 어떻게 합니까 주차단속 어떻게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줬는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줬거든요 하하잇 구르기 어 총이 있다 총으로 쏘는거 어 아 여기 새파이프가 있구나 아 새파이프로 해야 되는구나 됐다 이걸로 주차단속하는거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이거 이거 게임이라 그러는거에요 녀석 이거 녀석 이거 주차단속이 안되는데 근데 아 안 부서지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어후 어 부서질생각이 안하는데 어우 됐다 어 주차단속 하나 끝났구요 두번째꺼 아 공격하는데도 스태미나가 필요하구나 얘들아 종친다 빨리 들어가라 나는 단속하고 있을테니까 누구 참진 모르겠는데 원래 주차단속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 차를 부시는게 아닌데 아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나요 경찰 잡혀갑니다 됐다 미션 다음 미션 검도대회 오오 이번엔 검도대회에 나가나봐요 대박 대박 와 헉 저 검도대회 나왔어요 농구코트장인데 근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장비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요 뭐를 끼지 피칭머신 헤헤헤헤헤 잘맞춰야지 잘맞춰야지 captius 아 이제 안맞네 잘안맞네 스스 피칭머신을 나어놓고 다른거 로그는 뭐지 아아 통나무구나 으아아앍 으아아아아앍 빠아아아아아 아 아 어어 thanks 또망쳐봐 일단 엎 어 일단 여기 피칭머신 뒤로 숨어 봐 어 이거 별로 아닌데 아아 잠깐만요 이거 별로 안좋아요 톱톱톱톱 아니야 톱 아니야 머리띠는 뭐야 마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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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네킹으로 갑니다 으아 감독 감독 어 얘 좀 튼튼해 와 이거 좀 튼튼해요 잠깐만 어 잠깐만 제일 좋은 무기 총 총 총주세요 총 총 총 총 총 총 됐다 됐다 권총이 제일 좋은거 같아요 너는 너는 그걸 휘둘러라 나는 총을 쏠게 아아 머리야 한대 맞았더니 쓰러져버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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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하는거 이걸로 해야겠다 으아 왜 안맞지 왜 안맞죠 아 굴러 혹시 친구야 굴러 안맞아요 설마 총알이 쳐내고 있는건가 아닌데 안된다 U 아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성장 엄청 세요 되게 세 잖아 웬만한 무기같은 안되겠는데 뭘로 해야되지 공포의 마스크 프라이팬 이건 뭐지 어 덫이잖아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덫이잖아 야스 덫 깔아라 덫 깔아라 덫 몇개 두개 덫 깔아 덫을 까는 것이요 여기로 오게 만든 다음에 완벽한 사냥꾼이 되는 것이죠 덫을 엄청나게 깔아놓는 것이요 그러면은 저친구는 오다가 덫을 밟겠지 오다가 덫을 밟고 검도 대회이지만 딱히 나는 검도를 배운적이 없으니까 요런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요 됐다 폭발색상 옥수수는 뭐지 와 이거 세보인다 됐다 요걸로 가자 와 씌워버렸어 오 뭐야 터지잖아 오오오 오 대박 당신을 두들기거래요 이제 잠깐만 일단 그러면은 덫 있는대로 숨어 숨고 무기를 지뢰도 있네 지뢰 지뢰 더 걸렸다 더 걸렸다 더 걸렸다 더 걸렸다 빠졌어 근데 잠깐만 더 걸렸어 이거는 뭐지 뭐지 이건 한번도 아닌가 뛰어 뛰어 일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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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요쪽으로 유인을 해야되요 유인을 하고 아우 아우 죽어요 와 너무 세요 됐다 됐다 어 피해기 블러스 피하기 아이고 화면 회전이 너무 느려 카메라를 자동으로 해놨더니 아 아우 피할 수가 없어 이거 오 되게 힘들잖아 이거 카메라 잠깐만요 카메라를 자동 카메라를 해제해 됐다 아 이러니까 좀 됐다 자동 카메라를 해제하니까 좀 닫아 자 뒤에서 오는거 보이죠 벗에 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못 맞추지 근데 총이 안맞아요 아 절로 날아갔잖아 저기 맞네요 저기 총 맞추기가 힘드네 총으로 하지 말자 죽음의 크기 야 뭔가 굉장히 쎄보이는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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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진다고 와 이럴리가 없는데 삼트라냐 아니 이건 삼트라냐 역시 검도 대회 쉽지 않군요 굉장히 강력한걸로 가자 강력한걸로 머리띠는 뭐지 머리띠ici 머리띠아면 뭐가 되기 우와 이거다 이거다 너는 검도 나는 태권도 태권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간다엉 탁탁 탁 탁 탁 르 어류겐 어류겐 나는 당신을 두들긴다고? 나도 당신을 두들길 것이여 어이 되게 약한데 또또똑 톡톡톡 나 아스테미나 뭐고 밤비 깠어요 밤비 깠어 또또똑톡톡톡 어류겐 어류겐 들어갔구요 와 또또똑톡톡 어류겐 어 뒤로 피했어 이 녀석 또또똑톡톡톡 와 이게 좋네 머리띠 좋네요 머리띠만 끼니까 그냥 바로 무도가 무도가가 되어버렸어요 무수를 사용하는 안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요 머리티도 안돼 머리띠도 안돼 조작이 굉장히 그지같아요 조작감이 조작감이 그지같애 아이 조작감이 그지같애 총이 제일 센데 총은 조준하기가 어려워 총으로 해볼까 그냥 총 잘 보고 있는거니 쟤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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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 후 아니 아니 역시 총이 짱이다 총이 총이 최고라는걸 알아냈죠 비품 구입 아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입하면은 저기서 쓸 수 있는건가봐요 펜싱스틱 와 포인트 엄청 많이 필요하다 하아 와 하 업그레이드 일단은 체력을 좀 올릴게요 체력을 두개 올린다 미션 죽은 하나의 학교 학교에 좀비가 발생했대요 어디까지 있지 엄청 많네 흐흫흐흐흫 흠 좀비 좀비 존비로부터 학교를 지켜야한다 저기 있다 얘들아 좀비 있어 조심해 저거 아닌가 아닌데 이거는 그건데 검도 연습하는건데 좀비가 어딨지? 좀비가 어딨다고 하는거지? 저쪽에 까만색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에 좀비가 있는거 같은데 어어 여깄다 여깄다 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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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좀비야 조심해 됐다 좀비 하나 무찔렀구요 2층에도 있다 총으로 가능할까? 총 말고 좀비는 톱으로 해야돼 톱 오 좀비 되게 무섭게 생겼다 좀비 아 아파 왕 왕 아 왕 아 학교를 좀비로부터 지켜냈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좀비가 된건가? 굉장히 많은 좀비들의 학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공격력업 미션 불을 참고 몇개 안남았네요 그냥 다 해버릴게요 학교가 학교가 학교에 불을 났대요 불을 꺼야되나봐 와 빨리 빨리 수화기 들고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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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빨리 뛰어 얘들아 불났어 안녕하세요 얘들아 불났다고 불났다니까 얘들아 녀석들이 이거 불 왔는데 그냥 가만있네 씨 씨 씨 껐다 껐다 와 불 왔는데 그냥 이런 우스무소 등교하고 있어 엄청나 맞아 언어 depending 됐다 꺼졌지 봐봐 얘들아 저거봐요 불맞고 막 저러면서 이녀석들 이거 불왔는데 그냥 막 등교하고 다닐고 어 어떻게 된거야 불 불 불 와 식당에 엄청나게 났잖아 취사반에서 아 식당에서 또 식당이 문제구만 이거 식당이 문제구만 식당에서 또 불 낸거에요 아까는 또 식중독도 하더니 불 보내고 이거 제대로 된게 없구만 여기 왜 그래 친구야 왜 그래 불 껐어 걱정하지마 그래 불이 났을때는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입을 그 무슨 천같은걸로 일단은 가로막은 상태에서 조심히 기어가야 됩니다 비키라고 불 꺼야된다고 위층이야 위층이 불났다 아 위층이다 위층 얘들아 빨리 소화기 들고와 같이 끄자 같이 끄자 같이 아 여기 엄청 불났어 엄청 불났어 엄청 불났어 그냥 불난게 아니라 엄청 불났어 통보되었습니다 뭐가 통보돼 뭐가 통보된다는거지 불을 참고 어 아직 안컸다 위층에도 또 있네요 이것도 끄고 됐다 위층에 이제 저것만 다 끄면 될거같아요 세개 화재 진압 그리고 소화기는 사실상 이렇게 큰 불은 끄지 못해요 여러분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게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있다 치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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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아 다 떴다 학생이 위원이 아니라 내가 다 아는데 그냥 저 저 추가 점수 주나요 그는 잔디 뒤뜰 잡초가 되고 있다 잡초를 전부 베버리자 이번에는 잡초를 전부 베버리자요 잡초 잡초는 잡초 제거기 그 제초기 제초기 갖다 가면은 빨리 할 수 있을텐데 잡초 뒤뜰 뒤뜰은 여기로 가야지 뒤뜰은 또 처음 가보네 가자 뛰어 스태미나가 없구나 뛰어 이거 근데 레벨업을 시켜도 되게 조금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일식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됐다 여기 있다 잔디깎기 하하 근데 여기 시멘트인데 잡초가 어떻게 자랐지 헤헤헤헤 굉장히 굉장히 신기하구만요 자연의 신비 그 엄청난 생명력 역시 잡초는 대단했던 것이었다 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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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만 다 베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걸 다 베야 된다고 이거를 전부 다 언제 베어 이거 전부 다 아 물론 벨 수는 있지 벨 수는 있는데 혼자서 너 무슨 벌 죄졌니? 얘는 뭐 학생애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벌인데 거의 벌 아닌가요? 혼자서 이렇게 잔딥갖고 막 이런거 시키는거 벌로 시키는거 아닌가요? 학생애 임원한테 다 시키나? 아닐텐데 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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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폭탄같은거로 터뜨리면 다 날라가지 않을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한번 실험을 해볼까? 잡초는 나수로만 배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나 기타 등등등 같은걸로도 뵐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게 낫이 스테미너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전투같은거 할때도 굉장히 좋을거같아요 아니 전투라니 낫들고 전투라니 절대 안된일이죠 생각을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일이에요 낫은 이렇게 휘두르는 안되는거에요 아 성묘가스 제초할때 낫 한번 휘둘러가지고 휘둘러가지고 잡초같은거 뵀는데 낫 휘두르는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어려운일이에요 아주 일단은 전부다 배버려야한다 뒤뜰에 있는 잡초를 아 이 녀석 잘 피하는데 그렇지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전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었다가는 다시 또 잡초로 뒤덮여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잡초의 생명력인 것이죠 잡초 하지만 잡초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이 태어난걸까요 잡초도 뭔가에 쓸모가 있는것이 아닐까 잡초를 이용한 뭔가 친환경 에너지같은 그런것들을 만들 수 있는것이 아닐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저기 뭐 있는것 같은데 뭐지 여기 어 뭐야 전기톱 있네 전기톱으로 전기톱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거였나 재촉일 줘야지 아까 그 빗자루질 할때 아 빗자루질이래 마루청소 할때는 되게 뭐지 되게 신참했는데 여기는 정말 낮갔다가 잡초 베고 있으니까 좀 그렇네 왜이렇게 안베지지 다 뱉는데 다 뱉어요 빨리 저도 아침 조회하러 가야된단 말이에요 하나 베고 아 맨날 지각에 학교는 제일 먼저 등교하는데 야스 아 아 됐다 신 신제품 입학 됐어요 아 여기는 이제 그거네요 목적이 없이 하는거고 이스케이프 진공청소기를 복구 여보 뭐 로봇 진공청소기 로봇 진공청소기를 고치라는 것 같은데 위에 있다 옥상에 있다 옥상에 있어요 진공청소기가 도망갔나봐요 그거 찾으러 가는건가봐 가자 옥상으로 진공청소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스테미너가 정말 넘나 빨리 달아버리는 것이었다 현실에서의 체력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빨리 달아버리는 것이었다 노란색이 체력인데 스테미너인데 넘나 넘나 빨리 달아버려요 근데 계단 계단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금방 달긴 합니다 금방 지쳐요 아 아 아 됐다 여기있다 뭐야 이거 자동청소기였잖아 잡으면 되나 일로와라 아 이 녀석 잘 도망가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일로와 잡았다 요어스 요어스 아 아 아 청소기 잡았다 아 되다 다 깼다 다 깼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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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네 뭐야 양키스는 그녀의 동반자로 검출되었다 뭐 죽여보자구요? 뭐든 뭘 죽여요? 아니 이거 뭘 죽이제여 왜 죽여 죽이면 어떡해 어디로 가야되지 없는데 어 양키 다시 3 어 없는데 뭐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학생회 시뮬레이터였는데요 사실상 학생회가 아 저기 보인다 까만 점 보인다 정말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아마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강력하게 들고 있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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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는데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있나 로봇 왜 없어 로봇청소기 왜 없어요 아 아 죽음의 크기 이걸로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 얘네들 바래요 그럼 얘네들 바래요 죽음의 크기 와 와 와 와 와 광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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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은 너무나 힘들었다 재밌었습니다 학교생활 시뮬레이터였어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